클래스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요. 여러분 혹시 물 마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냥 잡아서 물이니까 그냥 마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놀랄만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건데 물이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물이 어떻게 지능이 있어요? 두뇌도 없는데 무슨 물이 물이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캐나다 맥길리학의 생물학자인 그래드 교수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물병이 4개가 있으면 첫 번째 물병은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물병은 정신이 좀 혼란한 정신병자가 이렇게 잡고 있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물병은 정신병 환자지만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었고 네 번째는 아무도 잡고 있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보리가 자란 속도를 보니까 네, 확실히 1번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었던 그 화분이 보리가 자란 속도가 제일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잡고 있지 않은 화분이 가장 적게 자랐대요. 네, 그러니까 물이 이 교수가 이제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물이 무슨 귀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지금 생각하시면 그렇죠. 우리 몸이 인체가 70%가 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네, 감사와 사랑으로 이렇게 그렇게 듬뿍 먹고 자란 아이들은 확실히 키도 더 클 거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리 대신에. 네. 네, 근데 또 그래서 이 시험을 또 했대요. 물병을 손으로 잡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딱지에 써서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무슨 물이 글자도 읽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사진을 네, 보이시나요? 네. 왼쪽은 물에다가 사랑, 감사라고 적은 그 딱지를 붙인 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네, 모양도 진짜 이상하죠. 이거는 물에다가 징호나 악마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인 물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랑하고 감사 막 이런 거를 붙였던 물은 정말 모양도 되게 예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은 진짜 모양이 너무 일그러져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밥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리병에다가 밥을 똑같이 넣었고요. 라벨만 다르게 붙인 거죠. 하나는 뭐 감사, 사랑 이렇게 붙였고 하나는 이제 뭐 증오, 망할 놈 이렇게 붙인 건데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확연하게 틀리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교회나 저는 물론 성당을 다니지만 식정기도를 다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정말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드시는 물이나 밥에 엄청난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드실 때 아 그냥 물이야 라고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아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마실 물이 있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내가 앞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시면은 여러분 몸에도 그 영양분이 다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대요. 태국 여성하고 스웨덴 여성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스웨덴 여성들은 고춧가루가 빨갛게 올라앉은 태국 음식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대요. 그래서 태국 음식은 영 구미가 안 당겨. 그렇게 했고 태국 여성들은 반면에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태국 음식을 보고 어 맛있겠다. 공짜로 이런 음식을 주다니 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러고 먹었대요. 근데 당연히 어느 쪽에 더 영양분이 많이 갔을까요? 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태국 여성들은 철분 검사를 했더니 스웨덴 여성들보다 철분 흡수량이 그 음식에서 70%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초콜렛도 실험을 했대요. 불교 승려들로 하여금 초콜렛 조각들을 사랑과 자배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이 초콜렛을 먹고 기운이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 초콜렛에. 그래서 이제 다른 피실험자들한테 그 초콜렛을 보내서 먹게 한 거죠. 그랬더니 네. 진짜 이 초콜렛을 기도를 기도를 기도 승려들의 기도가 들어갔다라는 걸 모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먹고도 진짜 닷새 만에 평균 67%나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승려들이 바라보자는 그냥 일반 초콜렛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음식에 가족들 어머님들 이렇게 요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보면서 사랑도 많이 넣으시고 감사도 많이 넣으세요. 네. 이렇게 조미료 대신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사실을 알고 찬장을 다 열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이걸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보내고 감사를 보냅니다. 얘들아 너무 고마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뭐 누가 보겠어요. 저 혼자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시는 건데 네. 그래서 막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모든 게 다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도 물이 70%고 음식에도 물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사물들도 다 물이 있으니까 뭐 심지어 핸드폰 뭐 자동차 다 다 기도를 뭐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정말 진짜 과학적으로 이렇게 책에 제가 그냥 지어서 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생각은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든 특히 물을 드실 때나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어 사랑과 감사가 들어간 말을 더 많이 자주 하시고 바라볼수록 그 물도 그 물도 결정체가 변하고요. 음식도 결정체가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과 감사하는 기분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맨날 그래서 엔딩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게 이 이유인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이버 카페 클래스 K라고 치면은 또 제 카페가 나옵니다. 유용한 내용들도 많으니까 한번 꼭 들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